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 무슨 사인 줄 모르지만 잘 될 것 같아 이대로만 간다면 나랑 너랑 사귈 것 같아 목소리 듣고 얼굴 보고 웃음 굿모닝야 서구 나이까지 우리 전화보다 문자를 우리 통화보다 턱을 가끔 하는 짧은 동안 너무 어색해 침묵이 나는 두려워 우리 무슨 사이야 아무 사이 아닌 것 같은데 수십 개의 문자 주고받네 잠시 연락 안 할 때 채팅만 열고 우리 대화 다시 읽어보네 혼자 미소 짓고 혼자 후회하고 이제 다 말걸 이제 문 던져볼걸 니가 먼저 멈춘 촉대와 또 내가 먼저 말 걸게 나 힘드네 연락 기다리기 더 힘들어 어김없이 그냥 먼저 말 걸니 우리 무슨 사인지 모르지만 우리 찾을 것 같아 일들어만 간다면 나랑 놓고 사귈 것 같아 목소리 듣고 얼굴 보고 싶어 점심 먹었어 사실 궁금한 건 따로 있어 우리 사귈래 만날래 아직은 아무 말 못하는 우리 사이 이런 사이 나는 좋네 손가락 아파도 손목 절여도 너와 주고받는 메시지 너무 좋아 네 유머 나 웃게 해 네 이모티콘 나 설레게 해 의자 앉아서 메시지 물 마시면서 메시지 음악 들으면서 메시지 침대 누워서 메시지 손목 절이면 손목 털고 또다시 너와의 메시지 우리 무슨 사인지 모르지만 우리 찾을 것 같아 일들어만 간다면 나랑 놓고 사귈 것 같아 목소리 듣고 얼굴 보고 싶어 행복해 너무 좋아 미치겠네 핸드폰 하루종일 얼음 만지며 하루종일 들여다보면 너 기다리네 나 정말 하루만 이 방에 침대가 되고 싶네 영어 보자 하고 싶어 커피도 마시자 하고 싶어 고백하면 거절하지는 않을 것 같아 느낌 좋아 너무 좋아 넌 어때 답장 빨리하라 내가 부끄러워 할 일 없어 보이는 내가 부끄러워 그래도 난 니가 좋아 나도 몰라 그냥 좋아 우리 귀여워 우리 무슨 사인지 모르지만 우리 얘길 것 같아 일들어만 간다면 나랑 놓고 사귈 것 같아 목소리 듣고 얼굴 보고 싶어 우리 무슨 사인지 모르지만 우리 얘길 것 같아 일들어만 간다면 나랑 놓고 사귈 것 같아 목소리 듣고 얼굴 보고 싶어 부끄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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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